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가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쓰레기 노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가족봉사단을 모집합니다. 가족봉사단으로 선정되면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노노 프로젝트를 주제로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 진행하는 가족봉사단 실험실을 운영할 주인공이 됩니다.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15가정을 총 60명 내외로 선발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. 모집기간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고 25일 온라인 워크숍을 시작으로 두 달여간 프로젝트가 실시되는데 활동 내용은 온라인에 공유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. 구 관계자는 가족봉사단 실험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가족이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라고 전했습니다. 가족봉사단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와 접수는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